입소개도 못했는데 폭염이 끝났어 극장문도 열렸어 모두 안녕 다른 배우들은 모두 퇴근하고 관객분들도 안양에 돌아가세요 저 깃띵끄러니 또 끝나가잖아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야 오늘 진짜 시간이 없다 아 저 일단 죄송합니다 4대의 말씀 먼저 드리고 근데 오늘 스페셜 한 번 더 그래야 될 수는 없으니까 좀 빠른 배속으로 가자 너무 좋아요 너무 괜찮죠 우린 우린 우리 복수패 쟤는 한 번이 나는 버리 해리 주인공은 아니지만 모두의 좋은 친구 고슴하고 늘 실수투성이 좋아 나는 내 삶의 주인공 저거 주인공은 아니지만 모두의 좋은 친구 고슴하고 고슴하고 실수투성이 좋아 나는 내 삶의 주인공 그만, 너무 슬쩍 빨리 가요 형아 쉬운게 할게요 네 자, 안녕, 다시 이 거예요 요즘 밖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, 흔들어지고 싶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훠 우리 또다시 만나요 엄마랑은 너무 좋아 예쁘게 해 자리에 버터 엄마랑은 지금 퀘트에 막힌 수는 대접 이제 그만하자 그만하자 3초 잘 맞춰 아, 100초 오늘 그게 이슈 액션 노래 끝까지 들어줘서 목소리 크게 해 고마워요